아직 36콘이 남아있습니다 이틀 남아있습니다 방실 선수는 지금 두 번째 샷으로 갑니다 프린지에서 빠져나와서 경사를 타고 약간 이동을 했어요 이글펫이죠 첫돌버디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7번 홀의 방신실 이글펫입니다 아 좀 약해요 방지 선수도 어제 이제 후반부터 시작감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 시작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을 놓치고 5번 홀의 방신실 이글펫입니다 5번 홀의 방신실 이글펫입니다 7번 홀의 방신실 이글펫입니다 2번 샷으로 갑니다 216m 윤환 선수도 장타를 치는 수 아닙니까 오 좋은데요 자 이러면은 그린을 아 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저 위치가 높은 곳입니다 호까지 약간의 내리막이 남았어요 윤희 자 이게 지금 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언덕 내려오면은 스피드가 붙습니다 왼쪽이 높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면 왼쪽이 높아요 윤희 윤희 나 이글펫 윤희 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봤어요 아 정말 잘 봤는데 굉장히 잘 봤어요 그래도 기회의 7번 홀에서 한타 줄여내면서 3원 더파 유인하 선수도 국가대표 출신입니다